강원지방 우정청과 횡성군은 업무협약을 맺고 둔내 우체국을 올해 안에 신축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둔내 우체국은 낡고 비좁아 집배업무가 안흥우체국으로 일시 통합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둔내 우체국은 현재 둔내 우체국 인근 둔방내리 86번지 일대에 건립되며 부지는 강원지방 우정청과 횡성군이 기존 둔내 우체국과 군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새롭게 둔내 우체국이 문을 열면 둔내 지역 주민들의 우편, 금융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